어? 막돌.. 큰데.. 돌봄 먹읍시다 대천사도 넣을걸 나이스 나이스 오르스 일기토다 서로 진짜 졸나 공평한 상태에서 일기토다 근데 나는 어울리는 탭 너는 쟤 벌어져 어울리지도 않는 탭 이게 8협치야 싫어 템 다 쓰고싶어 아아 좋댔다 레드블루 임피했어야하는데 병신 정차를 좀 하지 대개 싸미라 있네 그냥 그저 지금 좀 이기고 싶다고 대천사를 쳐박네 그럼 지금이라도 이기게 해줘 그렇지 일단 지금 대천사 차이로 이겼죠 진짜 대천사 차이다이 어 도원 어 이거 뜯고 이기면 없을게요 아으 진짜로 희새끼는 진짜로 아니 이거 진짜 너무 아쉬운데 나루선파차 때문에 져가지고 이걸 빼라고? 내가 빼야돼? 이젠 못 빼 어 이제는 누구 하나 죽는거다 나 여기서 복제기 하나 뽑는다고 봐야돼 진짜 음 이젠 못배 나는 오리지널 컨트롤 할듯 죽어도 못배 임마 20원 5에 20원 이 새끼도 이 새끼도 죽어도 못배네 와 저 새끼도 진짜 불법고소를 처먹어 어 가보자 이 새끼야 어 컨트롤 내 컨트롤 누가 죽나 해보자잇 어 어 나투데이 나투데이하고 두개 박을까? 아 근데 이 덱이 나투데이가 그렇게 좋은 덱은 아닌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턴에 소모가 되니까 아릴좀 뭔 말인지 그냥 아싸리 나투데이 메인 캐리에 세리여서 나는 굴린다는 느낌 딱딱딱 싹싹 심물손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 심물손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 영상입니다 커피까지 좋은 아침입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구요 감사합니다 툭 이 새끼 진짜 싸가지 없는 새끼 나르섬 봤자 레드불 쳐먹어가지고 퐁당퐁당하는 새끼 너는 잘 걸렸다 아 아니 나 AD인데 이거 쓰면 어떡하니 시간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녹음? 뭐 잡아? 5대도 같이 넌 끝났다 이 새끼야 밤 끝 듀오 핑퐁 듀오 방 끝 안줬으면 좋겠다 가자 와 이건 방 끝때매 이겼네 아이쌰 아나 자 맞지 하여튼 이렇게 하는게 맞잖아 최영자 하락 아이고 오코코님 장애인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일이 많아서 늦었네요 3? 3 에라 모르게 아 아이고 오코코님 또 아 5만원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따지게 해서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이거 정도 8연자랑 겹치면 대가를 치러야지 이 10세야 8연자랑 겹치면 대가를 치르라고 했잖아 이건 경고가 아닌 널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어 이 공부 마렵긴 혀 어 밤 끝 도배는 하면 안돼 이제 밤 끝 캐리가 없어 이 일성 개백스한테 줄 바에 이거 개백스에 4천원 쓸게요 좋댔다 그냥 싸미라에 바로 받을게요 이거 저 새끼 안드게 어 이 공부 주시나요 주십니까 이 공부 어 무삼이 제일 좋아보이네 그쵸 홀로고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바로 무한한 삼위 일체 너부터 나이스 앞라인 걸레짝 있다 이러면 할만해 여기는 쓰아 나이스 봉쇄 한번도 되나 쓰아 아 수맹 쓰리씨 왜 두번을 못써 자르반 두번씩 써주는데 수맹 오모고 싶어요 오우 세트 뭐야 밤끝이라서 아리한테 또 세네 오우 오우 아리야 밤끝이야 밤끝이 형이야 요기 좀 더 두으면 되긴 해 라스트 윗스퍼는 필요 없으니까 쓰읍 오우 무서운데 4250 우리 차는 왜이래 아 얘 차는 헤라리인데 우리 차는 왜이래 야 만났다 만났다 아 얘는 갑주가 있고 싸 아 어 어 어 어 나이스 복제기 밤끝 밤끝 어디갔어 북끝 시발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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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헤라린가 아 아 조개를 주겠어요 조개 조개 조개를 주십쇼 어 조개 필요없어 이런거 허허 허허 조개 안쓰면 되지 뭐 넌 요오이야 아 이건 확실히 좋다 칼리카소스한테 밤 끝으로 배짱 플레이 아 아 근데 20보 씨 개부럽네 나도 20보가 더 나았을 것 같은데 그냥 아무리 받아가지고 우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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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무리하고 왔어요 나이스 한 번 버티면 이기고 됐으 허허 허허 밤 끝 졸나 좋은데? 어 어 여기서 롤좀 쳐보자 레벨 오 비법 비법 비 꺼지고 나를 요리카는게 낫겠다 이 새끼 쳐내고 이 새끼 쳐내고 뭐지 맞죠? 남의 요리카는 그니까 10렙 가야지 깔끔한데 역시 이즈 리얼 10렙 갈 수 있는데 나 돈 되는데 어 10렙 돈 돼 HP가 돼서 요 나이스 1에서 10렙 가야되겠어 아칼리한테 바꿔주고 아칼리 템 좋다 갑자기 아칼리 카소스의 심화버전 씨발 이즈야 아니 아니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메인캐리인데 서스엠이 메인캐리인데 내건가? 아니 이즈야 아니 1절은 부르게 해줘야지 아니 졸라 싸가지 없네 1절만 워워워워 하자고 얘 하나 하는게 낫지 않냐 나눠주는게 나을 것 같아요 암만 봐도 나눠주는게 나 호삐를 팔고 나중에 워워워 요리그를 하는게 낫겠다 그게 맞지 아 그래 1절이라도 하게 해줘야지 아 됐다 됐다 이제 죽여도 돼 봐봐 10은 간다니까 아 아 이거 빠졌으면 안되는데 계속 빠졌으면 안되는데 발효자가 질수 없는 이유 너한테는 질수가 없어 너한테는 10원짜리 밖에 살거 없어 얘밖에 나이스 어우 돈 먹고 지렸다 항공마아 어 딜이 좀 딸려가지고 2절은 불러줘야돼 아니 이거 안 뒤진다고 라위 없어가지고 어 2절까지 완창해줘야돼 이제 뚫으면 우헴이 1대1 C다시 호우 80원 태우고 나름 한장 근데 상관없어 돈은 이제 거의 쓸데가 없거든 어허 어허 공포같이 말는데 지금 아씨 존댓네 고르고 왼쪽으로 빼빼버렸다 근데 사실 이거는 여기가 해줘야돼서 갑지도 없고 요리기성 찍으면 1등할 수 있을까 저사람의 약점은 이제 임피임피 루난이인데 약점인데 방끝이 없다는 점 없어도 된다는 점 아 아칼리까지 쓰면 1등인데 그쵸 아니지 오 아칼리로 바꿔주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사미나 한장 찾아서 아 복제기 있으면 여기다가 발라가지고 넣어주고 아칼리한테 템 주면 그냥 얘 피해 없거든 카소스 궁에 톡톡톡 치면은 아칼리가 반피 카소스가 반피 끝이야 그쵸 그럼 이겨 어차피 헤라리는 우헴이 1기투어해서 이겨줄거니까 아 우헴이 개센데 다춤 받아서 그런가 아 이거 일라오이 무조건 뜨겠네 뭐야 이거 누가 시킨거야 뭐야 이거 누가 시켰어 뭐야 이거 누가 시켰어 누가 시켰어 가요 갑자기 팔렸네 어 사미나 넌 오컨트리네 또 음 밸류 못올렸으면 져야지 음 필요없어 라위도 요리기성 쓰면은 요리기성도 못쓰는 버러지들이나 라위 쓰는거지 갑주나가지 맞잖아 발협치료 5위 시너지축 제대로 왔음 제대로 왔지 시너지축 음 좋됐다 모렐로 쓰래시다 못쓰 호빈아 안된다 했잖아 80%나오지 말라니까 으으 그냥 아니 어떻게 막을라고 이거 뭐 에코 삼성 찍으면 다를줄 알아? 어 오 잠깐만 천대캡이니? 오열열? 아니 오열열이야? 어쩔거야 어쩔거야 쒸발 치면 그러면 니가 안죽고 배겨? 에코야? 치면 쒸 쒸 쒸 쒸 쒸 쒸 깔끔하게 1등까지 쒸 쒸 쒸 쒸 깔끔했죠 119 바로 불러드렸죠 음 팔협치랑 겹치면 바로 실려가죠 쒸 불법 고소를 뽑고 싸미라 삼성 개 뽀록으로 찍어도 바로 그냥 실려가 어 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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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